심영탁 사야 커플이 신랑 수업을 통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추석 특집 83회에서는 심영탁이 아내 사야를 향한 애정과 진심을 드러냈다. 따뜻하고 감동적인 집회에서 그는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칭찬하고 폭로하지 않았다. 폭로한 바에 따르면 심영탁은 과거에 매우 성미가 급하고 질투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는 사야에게 이유없이 질투하는 태도를 보여 아내로 하여금 불필요한 상처를 입게 한 적이 많다. 그러나 이 심포지엄에는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 심영탁의 궁금증과 폭로는 화장실에서 혼자 울고 있는 사야를 접한 안타까운 경험에서 비롯됐다. 이 이미지는 그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준 연약함과 상처를 깨닫게 했다. 엄청난 후회가 그의 마음을 짓눌렀고 그는 사야에게 다시는 어떤 상처도 입히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이날 심영탁의 나눔은 사랑과 가족관계의 긍정적인 변화를 감동시키고 존중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또한 이 커플의 성숙함과 진실한 사랑에 대한 분명한 증거이기도 하다. 사야는 남편을 응원하고 용서하며 사랑과 행복의 길을 함께 걷는다. 심영탁과 사야는 83회에서 진심 어린 나눔에 이어 연인관계에서의 변화와 배움에 빛나는 사례가 됐다. 그들은 과거의 잘못에 직면하여 함께 더 행복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칭찬할 만한 점들은 그들을 신랑 교실에서 흥미롭게 만들 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커플들에게 격려와 조언의 원천이다. 이후 심영탁과 사야는 지속적인 이해와 존중, 자기양상을 바탕으로 강력한 사랑의 모델을 만들었다. 그들은 감정을 조절하고 불필요한 질투심을 피하며 대신 신뢰되고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법을 배웠다. 두 사람은 이 변화 과정에서 서로에게 깊은 감사와 애정을 표시했다. 그들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사랑이 헌신과 예방이 있다면 모든 어려움과 실수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형탁과 사야는 인맥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 외에도 다양한 예술 프로젝트에서도 함께 작업하며 자랑스러운 업적을 쌓으며 동반성장했다. 개인적이고 예술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요. 또 충성에 대한 귀중한 교훈이다.